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을 하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만찬을 갖게 되고 그 자리에 이제 기업인들도 맨 처음부터 규모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많이 초청을 한대요. 80여 명? 네. 20일부터 2박 3일 동안 방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선이 일단 물론 이제 미국 대통령의 동선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정해지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굉장히 큰 변화를 주거든요. 왜냐하면 보안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제 오산 미군기지로 오죠.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2, 3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도 딱 헬기 딱 오면 거기서 막 노래 부르면서 딱 해가지고 멋지게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그런 거는 없을 것 같고 오산 미군기지에 딱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방문지가 오산 옆에 평택 아닙니까? 거기에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를 거기부터 가는군요? 네. 동선이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서울로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삼성 반도체 공장을 이제 방문하게 된다.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안내를 당연히 하지 않겠냐라는 게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날을 공식 일정이 없고 그 다음 날 21일 날 용산의 대통령 진무실이죠. 5층 진무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돼 있는데 아마 이것도 되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상회담은 항상 청와대 영빈관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용산 대통령 진무실이라는 게 사실 한 열흘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첫 번째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용산 대통령 진무실 바로 앞에 보면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정상회담 기념 만찬을 하는데 말씀하신 기업인들은 여기에 이제 초청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하나, 네이버, OCI 뭐 이런 데들이 초청이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은 예를 들면 한국의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상 중국에 대한 견제 발언이라든지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그래서 이제 22일 날 이제 일본으로 출국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21일 날 오후 언젠가는 헬기를 타고 DMZ를 방문하지 않겠냐. 이건 거의 미국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 대부분 가거든요. DMZ에? 네, DMZ에. 그래서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 거기서 어떤 대북한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내죠. 그래서 그러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강화 이런 게 이제 딱 수순인데 이거는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확정된 일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뉴스를 왜 전해드리냐면 사실 이제 삼성 반도체 공장을 처음 간다. 물론 이제 동선상 뭐 당연히 오산 미군기지에 업히니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모든 기업에서 아마 바이든 대통령과 접촉을 하고 시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그렇겠죠. 자동차도 중요하고 배터리도 중요하지만 반도체가 없잖아요. 미국에? 특히 디램 반도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미국의 투자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얘기한다. 그건 사실 중국에게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되거든요.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입장에서의 제약 이런 것들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택의 반도체 공장의 방문은 굉장히 의미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2017년에 방한 당시 펼기에서 평택 공장을 보면서 와! 그랬던 뉴스들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바이든 정부도 바이든 대통령도 평택 공장에 가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들이 있는 건데 당연히 삼성 입장에서는 방문에 맞춰서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플랜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만 조지아의 전기차 공장 이런 거에 대한 증설 계획들이 사실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노조에서 보니까 협상 없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는 없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을 멋지게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노조의 입장들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대한 청사진은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전후로 해서 훨씬 더 명확한 플랜이 투자자들에게 전달이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판단, 좋은 투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가도 조금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거를 시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강한 그런 메시지가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초청된 기업인 80명 중에 김 프로님이 왜 포함 안 됐냐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집 바로 질 건너거든. 걸어서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섭섭한 일입니다. 이건 좀 섭섭합니다. 이 정도 합시다 농담.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에 인도 관련해서 밀 뉴스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인도가 인구가 어마어마한데 전기차가 좀 시장이 커지면서 중국 시장에서 막힌 한국의 배터리가 인도 쪽으로 돌파구를 찬다. 사실 중국 전기차 배터리는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자기네 차에 장착을 하니까 우리한테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우리의 3사죠. LG SK 삼성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저게 뭐냐면 2021년과 2022년에 중국 시장 포함한 우리 3사의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인데 2021년 1분기에 중국 시장 포함하면 33에서 26%로 다운됐다. 저게 뭐냐. 중국 시장이 워낙 커져버리니까 중국 시장을 제외해놓고 보면 51에서 56%. 그러니까 중국을 딱 빼고 보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56%는 3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이 지금은 어디냐. 당연히 유럽이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이 열리는데 또 하나의 큰 시장이 있죠. 인도라는 거죠. 인도. 그래서 인도 정부가 고일렉트릭라는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작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연방정부가 전기차 등록 비용을 면제해주고 인도는 주정부가 있거든요. 주정부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인도 저는 안 가봤습니다. 갔다 온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음식이 안 맞더라. 음식이 맛있다.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죠? 매연. 문바위도 그렇고 본베이도 그렇고 일단 이 매연에 대해서는 정말 심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본베이가 문바위 아니에요? 본베이. 본베이랑 문바위랑 다른 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나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적은가요? 인도 수도가 어디죠? 인도? 네. 인도 수도는 문바위? 아니지. 타지마할 있는데 거기가 수도 아니야? 타지마할? 우리 인도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 이렇게 지금 전기차 수출이. 그러면 인도에 대해서는 우리 뭘 봐야 됩니까? 인도? 인도 인구. 아니지. 우리 주말에. 아, 우리 저 남아시아 전문. 강 교수님 있잖아. 우리나라에 정말 몇 분 안 계시는 남아시아 전문. 진짜 우리 너무 무식한 것 같은데? 본베이가 문베이에요? 뉴델리, 뉴델리, 뉴델리. 맞죠, 뉴델리. 아, 진짜. 알아요, 우리도. 뉴델리 압니다. 델리에서 새로 나온 게 뉴델리 아닙니까? 아닌가? 수렁에 빠지는구나. 어쨌든 넘어가. 그래서 어쨌든 주정부도 다양한. 공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된다는 인도 정부의 특단의 조치들이 시행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도가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낙후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인도 유일의 전기차 모델이 하나밖에 없대요. 인도 자체적으로. 타타. 타타? 네. 타타에서 유일한 인도 자체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1회 충전에 500km 이상 주행 가능한 고성능 전기차를 2025년부터 양산에 나설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늦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정말 몰랐는데 인도의 자동차 부동의 1위 업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도 자동차? 네. 타타 말고 전체를 따져보면 인도 1위 감히 혼다로 저는 예상합니다. 스즈키. 스즈키요? 마루티 스즈키래요. 그러니까 스즈키가 인도 마루티하고 합작하는 것이죠. 아 합작사구나. 그래서 여기도 전기차 생산수를 확충을 논의 중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마루티 스즈키도 도요타와 전기차 파트넘을 체결하고 충전 사업에 나서서 본격적으로 시장 개척을 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현대 기아차도 여기서 마켓 시장은 굉장히 높거든요. 2위, 5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방대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인도 전기차 시장 규모를 한번 볼까요? 그 차트로. 2020년 기준으로 모터 인텔리전스 저걸 보면 약 6조 6천억 원. 큰 시장이 아니죠. 2020년에. 그런데 전망을 보시면 2026년에 20조 이상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인도와 중국 간의 관계입니다. 왜 몇 년 전에 국경에서. 싸움 났었죠. 일방적으로 깨져가지고. 자존심 많이 상했죠. 중국이 이게 빤치 좀 센가 봐.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하고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전기다정차를 예를 들면 CATL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해서 종속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뭐냐? 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도 전기차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체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오히려 LG, 삼성 와달라. 그렇죠? 이런 러브컬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는 이미 인도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빨리 침투해 있고 그러면서 우리 배터리 업체가 인도 공략에 나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도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중국을 제외하고 단일 국가로는 가장 큰 인구와 또 자동차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배터리 3사의 전략적인 진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켓 셰어. 중국 제외한 것, 중국 포함한 것. 엄청난 차이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인구 대국인, 인도 시장을 중국에 대한 대안책으로서 3사가 공의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이런 뉴스입니다. 오히려 내연기관차가 인구 대비 많지 않은 게 전기차 시장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네요. 그렇죠. 인도는 항상 몇 시라고요? 네? 인도가 몇시죠? 인도요? 네. 넷이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넷이야. 내가 이렇게 길들여지나.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립니다.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완전 철수하는군요. 이게요. 맥도날드, 러시아에서 전쟁 나서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철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좀 감회가 새로운 게 처음 진출할 때 저는 그 뉴스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1990년도에 모스크바의 푸시킨 강장의 저게 1호점이에요. 저 때 외신이 전부 다 저걸. 맞아요. 저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500m 이상 줄을 섰다는 거죠. 저 표정들 보세요. 너무 행복해하잖아요. 호기심 가득하고. 그게 이게 뭐냐. 저 때 대부분의 외신들이 미국 자본주의가 러시아에 들어간다. 맞아요. 철의 장막을 뚫고 소련에 들어간다. 이런 거거든요. 저게 이제 고르비 때 개혁 개방하면서 페르스트로이크 하면서 저 서방의 문을 열고 1호점이 저 맥도날드, 모스크바, 푸시킨 점인데. 벌써 32년 됐네요. 그런데 완전 접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게 90년도 1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맥도날드가 러시아 내에서 외식업체 중에 1등인데 6만 2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요. 맥도날드가 1등이에요? 네. 하청업체 근로자만 해도 10만 명. 그리고 러시아 내 대중 요식업 분야 최대 납수 기업입니다. 요식업 부문 전체 세수의 25%입니다. 그럼 저 맥도날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저게 뭐 그쪽에 매각이 되는 거예요? 매각한대요. 러시아 내 매장이 전체적으로 847개를 갖고 있는데 현지 기업인하게 매각하면 현지 기업인은 네트워크만 쓰고 맥도날드 간판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맥도날드의 입장은 뭐냐? 야, 우리의 기업 이념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비인도적이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금 내는 나라가 이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장기화되면서 문도 닫고 하다 보니까 적자폭도 커지고 그런 것도 영향을 줬겠죠. 그런데 이제 저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1990년대, 90년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인 냉전 체제의 붕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비견할 만큼의 어떤 세력권을 형성할 수는 없죠. 아직 러시아가. 그런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한 편 먹고 나머지 미국과 서방세계 혹은 일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블록화의 어떤 상징적인 그림이 될 수도 있다. 30 몇 년입니까? 32년 만에. 어떻게 보면 미국 자본주의가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맥도날드라고 생각하는데. 저게 러시아에서 완전 철수를 한다는 거죠. 맥도날드의 기업 차원에서 결정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22년과 1990년도에 굉장히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는 세계 정세. 그게 또 우리의 투자에도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32년 전에 추억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사실 미국 맥도날드가 거의 자본주의의 상징 혹은 미국의 상징처럼 이렇게 전세계에. 맥지수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세계에서 얼마에 팔리냐에 따라서 물가를 지정하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30년 전. 그런데 맥도날드 간판을 내린 다음에 러시아 기업인이 인수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만든 햄버거는 맛이 어떨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할까요? 레시피나 이런 거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푸도날드 뭐 이렇게 하나? 하여튼 그러면 맥도날드에서 무슨 메뉴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불고기버거가 아니고 무조건 치즈버거만 먹습니다. 그렇습니까? 딱 오리지널 치즈버거. 약간 좀 젊은이 맛이시네. 치즈버거에다가 코카콜라. 절대 디카페인 말고 진짜 코카콜라. 코카콜라? 아 제로 말고? 디카페인보다. 디카페인이 아니고 뭐지? 노슈가. 뭐 다이어트 코크나 뭐 이런 거. 노슈가는. 제로. 난 안 좋아해요. 오리지널로 먹어야 된다. 1년에 2번 먹기 때문에 그때는 딱 즐기죠. 네. 알겠습니다. 맥도날드. 치즈버거. 들어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빅맥도 괜찮죠. 버거킹 어떨까요? 버거킹. 맥도날드를 더 좋아합니다. 광고주가 어디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저희 3%의 메뉴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바로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태 user. com. 네. 이 꺼임. com.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